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이다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월 29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포스 기출독해 2022년 11강의 수능 애널라이시스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while reflecting on, while ing, 뭐 뭐 하 할 때 이런 느낌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분사구문으로써 원래 문장을 좀 써보면 while we reflec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원래 문장 이거죠 분사구문으로 접속사를 주어를 지우고 reflecting 할 수도 있지만 while 같은 경우에는 종종 접속사를 써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reflecting on도 되구요 while we reflect도 되구요 그 다음에 while reflecting도 되구요 다 되는 거죠 그리고 reflect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조직과 지도자 그 다음에 가족들 오늘날의 이것들의 어떤 요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뭐를요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is 여기서 일단 주어가 one이에요 대절의 주어가 동사 is라는 거 잡아두시고 are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characteristics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inclusivity 이건 뭐냐면 포용성 이라는 거죠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포용성 이라고 하는 것은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다 뭐를요 what everyone uniqu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s 왓절이죠 뭐뭐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로부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협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협력이라는 같이 뭐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지도자들 조직들 그리고 가족들은요 여전히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된 패러다임이 어디냐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위치가 나온 거예요 중요하고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이것은 외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는 안 돼요 외열이 돼야 돼요 이 오래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이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연 설명이에요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될 텐데 이 한 사람이 makes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내려요 이게 바로 오래된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요 rule with little discussion and inclusion of others 룰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little이에요 어리틀 아니고 little인데 그것도 중요해요 거의 뭐가 없이 토론이나 토론이 없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 없이 약간 독단인 거죠 독단 오래된 이 패러다임 속에는 독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단 그런데 그것은요 결과를 초래한대요 어떤 결과 배타성이라는 결과 배타성이라는 건 뭐냐면 남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것도 독단을 말하는 거죠 배타성 또한 독단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콤마디에 ind 가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에요 요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위치 리서치 인 이렇게 아니면 엔드 잇 리서치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알아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다시 내려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용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포용성 이래야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고 협력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인데 근데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는 올드 패러다임이 있대요 이 올드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 속에서는 인위치 이 속에서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보통 가장 돈이 많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정을 다 내려버려요 거의 토론도 하지 않고 남들을 포함하지도 않고 그러면 배타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날 이 사람은요 뭐 디렉터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CU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조직의 시니어 리더 최고 경영자 혹은 상급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독단적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올드 패러다임 아직도 지금 올드 패러다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올드 패러다임 옛날 패러다임에서는 there is no need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to present their ideas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그럴 이유가 없대요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의가 가르치는 것은 얘에요 이 아이디어를 말하는 이것도 중요해요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에요 이 아이디어들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중요해요 특히나 이 부분 in-educate 여기가 형용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수거로 기억해 두실 게 비동사 플러스 considered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요 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뭐하다고 여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뭐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여기까지는 올드 패러다임 얘기 근데 이제 마지막이 다른 얘기에요 그런데 연구는 보여준대요 뭐라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배타성은요 독단성 그 결정을 내리는 이 한명이 천재라 하더라도 이거에요 이 독단성은요 not as effective as inclusivity not as as니까 뭐뭐만큼 뭐뭐하진 않다 여기는 여기가 비동사라서 여기 형용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부사 나오면 안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이 포용성만큼 효과적일 수 없다 포용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외열은 뭐냐면 포용성을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 역시 인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 포용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들려지고 들려지고 수동돼 그리고 해결책이 발전됩니다 뭘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포용성을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 된다라는 거죠 배타성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업법은 여기 이거 주어종사 스위치 여기 인위치 외열로 바꿀 수 있는 거 이 부분 중요하고 리틀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11강 애널라이시스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